먼저 사망하신 분들부터 서실게요 사사장 오픈 준비 끝 어서 오십시오 귀객님 나 서기주야 귀신 경력 20년차 신종병제 뭐 그런거 아니야? 제일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당신 대체 뭡니까? 우리 안전지대 딱 이만큼 보민씨! 그래서 나한테 당신이 필요해요 나도 구경 좀 시켜줘 여기 진짜로 뭐하는 곳이냐? 생일 축하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아주 길고 어두운 밤이 될거에요 귀객님 오셨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timeline